천변을 건너다 벗겨진 신발을 주우려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쯤 동구 내남동 광주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광주천을 가로지르는 진검다리를 건너던 중 신발이 벗겨져 주우려다 하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광주천 수위가 높아져 A씨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